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토요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지금 찍는 영상은 일요일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쉬시면서 박대표 영상 보시면서 전략 확보하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은 주식이죠. 안 좋은 의미에서. 삼성전자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 들어가기 전에요. 시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 얘기 좀 하고요. 최근에 주가 안 가는 이유. 전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잘 나가던 주식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대표가 증권사 들어갔던 게 옛날입니다. 1994년 이때부터 삼성전자 매매했는데 30년을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IMF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IT 주식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로드맵이. 뭔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니는 영화 회사가 됐죠. 그 다음에 인텔은 퀘컴으로 피인손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된 거는요. AI 시대를 미리 대응 못한 겁니다. HBM과 파운드리에서 경쟁업체에 완전히 뒤쳐져 있죠. 하이닉스, TSMC에. 삼성전자 TG 개봉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HBM 때문에 난리니까 왜 HBM 준비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도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 그게 삼성전자의 현 주소입니다. 앞서가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죠. 먼저 선도하지는 못하고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N달러 한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락 국면에서 거의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N달러 한율이. 최근에 조금 진정은 되긴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통화 정책을 미국 대선 이유로 밀어버리면서 안정을 찾긴 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은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긴 하고요. 일본은 12월에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대선 이후로 그것 때문에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난 2년간 에나는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나로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꿔 주식을 샀죠. 반도체 주식. 누가? 해지펀드들이. 근데 환차익. 주식 차익 다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에나 가치가 올라가버리죠. 달러 가치는 인하한다고 떨어져 버리고 주식도 고평가기라 하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차손도 나고 주식도 빠지고 환차손을 빼더라도 100에 빌렸던 에나가 150이 돼버리고 주식은 100에서 1개 80이 돼버렸습니다. 70 갖다 메꿔야 됩니다. 환차손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마진콜이 발생한 겁니다. 담보 부족.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흔히 이런 얘기 겪죠? 증권사 전화하고 난리 납니다. 저도 지점에 있을 때 많이 전화해봤는데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해지펀드가 그래서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엔달러 한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160에나 1달러 바꾸는 거 140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지펀드 입장에서는 엔화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머리 아픕니다. 앉아서 당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기관동향 보시면 환원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주 100만주가 아니죠. 1100만주 1000만주 1400만주 1300만주 최근에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엔달러 한율이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155엔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엔달러 관련해서 엔케드 트레이들은 확실하게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대주주 비중이 삼성생명, 국민연구, 블랙라그라 아침은 33%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54%입니다. 그러면 거의 90% 가까운 물량, 세력들이 갖고 있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안 됩니다. 최근에 소액주주 비중도 많이 줄었죠. 실망매물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의 전략이죠.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팔 건지 어떻게 팔 건지가 중요합니다. 해지펀드가 파는 건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가 매도하죠. 그 다음에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호 가입합니다. 네 번째 시장 가입합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고가 매도와 구간 매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단계가 아직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더 내려가면 단계가 급락하게 됩니다. 두 자릿상 빠진 날이 없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도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3단계부터는 폭락입니다. 여기서 멈춰주길 바라야죠. 아무튼 NKD 트레이드 N달러 환율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12월까지는 보류가 됐는데 그때까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긴 한데요. 이후에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을 올리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를 대응 못했다는 부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있죠. HBM 대응 못했고 파운드리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박 대표가 7월 달에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고점 사인을 드렸습니다. 7월 11일 오늘이 최고점 전략 배도하고 10월에 바닥 찍는다. 이 영상 때문에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거 보고서 욕을 하긴 했는데 욕하신 분들 많습니다. 올라가는데 왜 팔라고 그러냐고 근데 최근에 와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절반은 팔았는데 바닥 신호는 언제 둘 거냐. 제가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제 오늘 리포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관련된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 대표 리포트 안에 나중에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조만간 신호 나오는 대로 영상 찍을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TSMC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 영원한 파트너는 없는 거죠. 비즈니스 업계에서 블랙엘 때문입니다. 블랙이 출시가 늦어졌는데 여기 AI 가속기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설계 결함이 생겼다 그러는데 서로 자기 탓 아니라고 엔비디아는 TSMC가 잘못 만들었다. TSMC는 니네가 설계 잘못한 거다. 이건 무슨 얘기죠? 둘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파운드리 부분은 다른 데 넘길 수 있다. 어디? 삼성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닝 쇼크였죠. 정말 HBM과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10조 안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HBM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HBM이 일반 드렘보다 3배에서 5배 수익이 많이 나는 고마진 상품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아예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익 구조가 바뀌어서 1위와 2위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를 내려앉고 하이닉스가 1등이 된다는 얘기죠. 정말 충격적이죠. 정규 1등이 2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세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얘기 나왔지만 첫 번째 분사설 쪼개서 내보낸다. 두 번째 대규모 구조 조정 이미 파운드리 인력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 셧다운 평택 공장 가동이 멈출 거다. 왜? 물량이 없어요. 수주 물량이. 다 어디로 가죠? TSMC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HBM과 파운드리 미래를 대응 못한 대가입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물량이 3조에서 14조 굉장히 폭이 큰데요. 3조가 나올지 14조가 나올지는 3조한테 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10월에 12단 HBM 퀄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될 겁니다. 통과 못하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HBM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12단짜리인데요. 여러 단으로 쌓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하이닉스는 해결했는데 삼성은 해결 못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지 아마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삼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퀄테스트 당연히 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기술력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이걸 따라 잡아야 돼요. 발열 문제. 10월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포제도 있습니다. AI 가속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AI 가속기입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CPU GPU HBM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머신러닝 기능 AI의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엔비디아께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TSMC에 이어지는 공급망 둘이 사이도 안 좋아졌죠. 이거 말고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랙엘 때문에 어드앤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삼성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사익 볼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영이 안 돼도 악재 수급 때문에 그리고 젠슨앙이 블랙엘을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지칭하진 않더라도 이거는 삼성입니다. 블랙엘 같은 최고급 사양 AI 칩은 TSMC 아니면 삼성밖에 못 만듭니다. 결국 엔비디아 젠슨앙의 큰 그림 삼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는 HBM도 벤더를 둘로 만들라 그럽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블랙엘 그때까지 TSMC가 독점이었는데 삼전으로 바꾸라 그럽니다. 벤더를 둘로 만드는 거죠.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슈퍼갑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삼전이 최대 수혜주인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 이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앤 캐리 트레이드 3조에서 14조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남은 거고 두 번째 HBM 때문에 2위로 밀려나게 생겼다는 부분 이게 충격적이고 세 번째 파운더리는 더 심각하다. 분사설 그 다음에 구조조정 셧다운 네 번째 AI 가속기 내년에 출시합니다.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 블랙엘 수주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합니다. 이 두 가지 호재가 현실이 된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전에 앤 캐리 트레이드가 좀 잦아들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HBM 12단 컬테스트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삼전 일단 보시면 일봉 주봉 다 깨졌죠. 월봉 하나 남았는데 월봉도 지금 보면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거? 삼전이 30년 동안 이렇게 잘 나가다가 빠진 이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I 시대를 대응 못했다는 거 HBM과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조금 더 심각하죠. 엔비디어와 TSMC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무조건 파운드리가 삼성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블랙엘이 기술력에 큰 차이 있고 특히 후공정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스템 반도체는 세 가지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설계하는 팸드리스 그 다음에 생산하는 파운드리 설계가 워낙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게 오사트 과정입니다. 후공정 아웃소스드 어드밴스텐드 테스트 어셈블리안 테스트입니다. 마지막에 패키지 가는 작업 여기서 TSMC의 기술력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뒤처지고 있다는 거 기술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블랙엘을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부분에 악재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수급이겠죠.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매도하고 있는 이 친구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바뀔 때마다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따라 박 대표가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진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박 대표의 리포트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공돌에 맞는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바닥 신호 분할 매수 대형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3158 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10개 가까이 있다 그랬죠? 이 중에 절반은 나와야 됩니다. 5개 이상 분할 매수 전략 그들의 신호와 패턴은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짰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삼성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주말에 일요일에 영상 올라가니까 꼭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 방도 만들었습니다. 삼전 이슈나 속도 띄워드리고 매매도 하는 방인데 이 방은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이고요. 문자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3158에 857호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미리미리 주말에 입장하시고 무료방이고요. 사치 가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I 반도체가 빠지면서 2차 전지나 바이오 제약 방산 종목이 올라옵니다. 빠른 순환미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3158 857호 3전으로 자꾸 단타 치지 마세요. 3전은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미 단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이 끝나긴 했는데 박 대표가 보는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이 검색식에 따라서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하고 여기에 박 대표가 쓰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급등주를 발굴해 드릴 텐데 급등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배너에 있는 번호로 급등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조건이 설정된 게 꽤 있는데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한 번 더 거칩니다. 저의 알고리즘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배너에 있는 번호로 3158 857호 급등이나 보내시면 급등 종목 제가 발굴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으로 손해보신 거 많이 수익 챙기시고요. 삼성 검사 쉽지 않습니다.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분할 매수 전략 삼성 알로 보내시면 제가 자료 드리고요.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란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그리고 검색식과 AI 프로그램을 통과한 종목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급등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 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검사 쉽지 않습니다. 추세는 이미 깨져있는 상태고 단지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일단 12월까지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국이 대선 끈다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일본의 정책도 정해지겠죠. N달러 환율 정말 중요합니다. 달러가 굳이 빠지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돈은 N러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까지 금리를 올린다? N달러 환율 때문에 엔케레이 트레드가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10월에 12단 컬테스트 이거 통과해야 되고 블랙엘 파운드리 부분 삼성이 기술력을 높여서 이거 수주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응 전략 안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주말에 미리 챙기시고 텔레그넨 방에도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전처럼 추세 깨진 종목 단타 치지 마시고요.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일본으로 들어오시고 박 대표의 검색 프로그램 조건 검색 시가 AI 프로그램을 통과한 종목 급등 원하신 급등 조언하신 종목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박 대표가 분명히 약속드렸듯이 고점은 우윤희 좋아서 맞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사이트도 있겠죠. 제가 그냥 맞춘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삼전 보시면 7월 달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때 보시면 8만 8천 원 7천 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기를 쉽게 통과를 못하고 일단 거래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후속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남은 거는 하락밖에 없습니다. 급락이 아닌 게 다행이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월이 됐잖아요. 대충 바닥신호 나오고 있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시가총액 비중 한번 최근에 체크해 보셨습니까? 가끔씩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죠? 15.40입니다. 박 대표가 30년 정도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1994년에서 2024년까지 밴드는 13에서 25입니다. 전체 시총액에서 삼성전자 비중 무슨 얘기냐 22로 올라가잖아요? 고점입니다. 바닥은 15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15% 밑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이 바닥신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보는 바닥신호 10개 중에 이게 1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5개에서 6개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바닥신호 삼성을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내용은 제가 리포트에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죠? 텔레그램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된다면 박 대표가 분명히 영상을 찍을 겁니다. 땡월 땡땡일 오늘이 최저점 분할 매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분할 매수하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요 절대로 바닥 찍고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쳐야 돼요. 잘라서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전략도 제가 리포트에 들어갔다고 했죠? 박 대표 영상 팔로우 해주시고요. 조만간 영상 찍을 거니까 신호가 서서히 나가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삼성으로 힘드신 분들 괜히 단타 치지 마시고 단타는 박 대표 드릴 테니까 일본으로 들어오시고 조건 검색식 AI 프로그램을 통과한 종목 드릴 테니까 급등이나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팔로우 해주시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